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모장입니다 그리고 저펄이와 레아리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자 오늘 리뷰할 거는요 리뷰가 아니라 gta 할 거는 오늘 뒤에 어제 제가 그때 차량에 대한 리뷰를 했었죠 예 그때는 뭐 타로랑 같이 리뷰를 했는데 오늘 타로가 없어서 같이 리뷰를 도와주기로 한 레아리다이와 저펄이입니다 저펄이 형 손가락 그만 흔드세요 정신 사나워요 야 하극사기다 하극사기다 저형이라 아 일로오세요 전화를 끌려다가 흐하 목.봐 목.봐 전화를 끌려다가 때린거 자 오늘 그러면은 리뷰할 거 차량을 리뷰했으니까요 요번에는 바로 무기와 옷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먼저 그러면은 무기 먼저 리뷰하러 가죠 일단 무기상으로 바로 가도록 합시다 렛츠고 아미네이션 저 옆에 탈래요 어 파 요거를 모두 다 끼 이야 제끼가다 아하 갑시다 여기 또 여기 보이셨 리버티시티 gta4 뚱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 어디가세요 음향까지 이렇게 개조를 가능합니다 저쪽에 아미네이션 있어 저쪽에 아미네이션 있어요 어 같이 가요 오우 이거를 육합장치를 육합장치 이거, 차량 보니까 뱅뱅뱅 생나요. 뱅뱅뱅이요? 네. 네, 안물. 뮤비. 아, 그. 거기, 처음에 나왔던 거고? 네, 막. 지디가 여기, 범퍼에 앉아있잖아요. 막, 여기 막. 한쪽으로 막 돌고. 아 예, 예. 멋지거든, 이거. 드리프트. 한 바퀴를 돌려는 드리프트였습니다. 390% 드리프트. 아시죠? 노린 거였어요? 네, 노린 겁니다. 아하. 아 너린거야 좋죠 자 이제 여기서 추가된거를 한번 봅시다 신발은 뭐 똑같고 방탄복은 뭐 아직까지는 똑같네요 그리고 여기 장비같은거 있나 장비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무기를 한번 보죠 무기가 추가된게 이 머신피스톨이랑 서아프리카 무기판매장이 미국에 놀러온건 아니군요 심심한 인생을 이 녹슨 마체테로 대살내보세요 로우라이더에 포함 이러네요 마체테와 근접무기와 머신피스톨이네요 전자동피스톨 소리는 마치 스네어드럼 같습니다 이 소리 없는 자동차 총격은 팟없는 찐빵입니다 데미지도 한칸 반에다가 발차속도는 되게 높고 명중률 두칸 사거리 하나 반이네요 그리고 우리 AP피스톨은 몇이냐 AP피스톨 짱쌀거 같은데요 AP피스톨은 AP피스톨 보다 명중률이 더 좋네요 어 AP피스톨 보다 명중률이 더 좋고 사거리든 사거리든 똑같네요 이제 아마도 머신피스톨 이거를 쓰지 않을까 일단 한번 무기가 바로 나왔으니까 써봐야죠 그죠? 어디에 쓸거죠? 시민한테 쓰거나 아니면 실험체 우리가 아니야? 안돼 개쎄 개쎄 일로와 뭐야 왜 한방이야 아 저 개피였어요 이거 소리가 리얼해요 진짜 참고로 마취때는요 네 킬모션이 여러개에요 아 진짜요? 네 뒤에서 반으로 갈라버리는 것도 있고 정면에서 머리를 쪼개버리는 것도 있고 오 진짜요 한번 해볼게요 저펄리 가만히 있으세요 오 잔있네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펄리 아니 아니 얘 말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상한 사람 뒤에서 때려야되나요 무조건 아니 앞에서 죽여도 마무리해도 머리를 쪼개버리더라구요 안되는데요 아아 안되는데요 아니 저는 됐는데 일로오세요 아아 살려주세요 아아 허리 이거 앞에서 되는거 맞아? 앞에서 했는데 했어요 했어요 오오오오오 봤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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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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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죽어놔 아 못봤어요 못봤으면 됐습니다 아 gta 왼쪽에서 뭔가 urso 다음은 총이죠 어 이거는 피스톨인데 SMG 쪽에 들어가있네요 한번 써보죠 변사력이 뛰어납니다 오 근데 12발밖에 안되는데 잊다는 피스톨이니까요 아 20발 인데요 아 저 그럴 땅 어 이거 되게 쓰레기 Doktor 이거 빼 naked 어 이거 AP피스톨은 제가 알기로는 30발인가 36발이네요 여기 차이스도 클 그다음 어디요 아 진짜로 이거 머신피스톨 dabei 죽여봅시다 근데 이거 어디요? 사인스 쏘실 수 있어요 머신피스톨에 소음기 달면 소리가 아예 안 난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이거 머신피스톨로 한번 죽여봅시다 똑같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킬 모션은 마체츠가 짱이죠 일단은 파이 한번 죽고 자 한번 가서 무기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업그레이드를 안 했을 수 있는 것 같아 그거 확장탄약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20발로 채워져요 아 20발로 돼요? 아 근데 20발로 하면 되게 적은데? 네 많이 적어요 그럼 당장 가서 바꿔도록 합시다 아 마체츠트 머리 쪼개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보셨죠? 어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무기상점 자새끼야 상점 주인이 얼마나 팔기 싫었으면은 야 상점 주인이 얼마나 팔기 싫었으면은 아 뭐야 야 야 나 뭔지지야 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아니 난 뭔지를 쥐었다고 나한테 쏘고 난리야 어 잠깐만 방금 나 싸달기를 날렸으나 미친 사장 아 나 태워가줘 저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머신피스톨 이거 대납 보러가줘 아 그거 빌려줘 뒤에 타세요 오케이 고고 저는요 넌 알아서 오세요 네 야 그쪽 상점 다쳤잖아 아하 안 다친 데로 가야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여기여기 아 내가 못찍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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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졌어 어디가 졌어 어 레아라 어 내려 어 뭐야 아 형님 빨리 타 빨리 타 내려 내려 300 아 네 경찰이 떴나봐 들어갔는데 저기 열려있는거 아닌가 저기로 가야돼 저기로 안열려있어 안열려있어 안열려있어요 안열려있어요 잠겼어요 형이 사장 죽였잖아요 저팔이형 아 내가 그냥 손으로 때렸 저기로 미친 셰맨 미친 셰맨 바톤 체인지 바톤 터치인가 바톤 체인지는 뭐죠 바톤 터치 예 가치 바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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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흐 확장 타냥이 있네요. 자 한번 확장 탄창 확장 탄창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은신해서 쏠때 좋은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검은색 아 뭐냐 소음기를 무조건 달아주고 소음기 달면 사거리랑 데미지가 아주 약간 주네요 아 정말요?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진짜 실반만큼 찔끔만큼 줄어드네요 한번 시험을 한번 다시 해보죠 이십발로 늘었네요 하하하하 이거 복장을 야 히트맨인데 진짜? 히트맨이요? 소리 안나요? 아니 내 복장이 히트맨이야 아 복장이 히트맨이에요? 히트맨이다 히트맨 히트맨이다 철금 스타일루 우리 저번에 있잖아요 저번에 그거 새로 생겼어요 스킨 일단 나와 네 네? 하아 내 돈 채!채!채금! 하아! 일로와! 아 잠깐만 잠깐만요 일로와! 여기 자면 안되는데 일로와 이 새끼야! 아 안되는데 하아! 하아! 이리와 일로와 들어와 자 돈 좀 넣고 올게요 어 나 왜 자 일단은 무기를 다 봤으니까 빨리 이번에는 옷을 대충 한번 보러가자 아 그거 그리고 문 무기있잖아 무기 무기 몇개에 그거 생겼어요 스킨 아 일단은 그거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네에에에에 중요한거 아니니까 걷어뛰구요 자 바로 5점으로 가죠 여러분들 5점 어떤옷이 생겼나 일단 저 후드티가 생겼습니다 어 후드티요? 후드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새로 생긴 옷이에요 원래 후드티 있었지 않았나? 아니요 그거 새로 추가된 거에요 그거는 후드 자켓 그 후드티 캐릭터랑 맞는 거네 자 여기 옷점 옷상점 옷상점 우와 이것이 다이나믹 하차 가죽제끼 뭐 이런 건 다 있었고 셔츠 로우라이더 여기 복장 생겼어요 뭐가 생긴거야? 로우라이더 복장을 보죠 그냥 로우라이더 복장 약간 이거는 완전 힙합 힙스터 도끼 스타일 힙합 블록 스트랙 로우로우 대시보드 허브 드리프트 게임 약간 힙합스러운 약간 그 로우라이더라는 게 그거 있잖아요 왜 갱스터처럼 막 점프하고 차량이 그런 것처럼 그거에 맞게 조금 해놨네요 야구점퍼 있었나요? 네 야구점퍼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짱이다 엔조 아 요 아 요 뭐 입지? 스웩 아 요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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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랩 잘하게 생겼다 아 요 브레이크업 샌실레르 빨리 휴가 찍어 달려가 제대로 어 요 요 요 맨 요 맨 요 헤이 브로 헤이 브로 브로 헤이 브로 헤이 헤이 브로 헤이 브로 헤이 브로 헤이 브로 헤이 헤이 브로 헤이 헤이 브로 왔어 헤이 브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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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니 모자도 하나 새로 생겼던데요 아 그래요? 뭐 뭐 뭐 뭐 뭐 마그네틱스 뭐 어쩌구 모자 어딨어 모자 어딨어 모자 어딨어 모자 메뉴가 여기 있다 아 거기에요? 어 거기요 안보이는데 없는데? 어 여기 생겼네 스냅백같은게 많이 생겼네 네 스냅백같은게 많이 생겼네요 네 여러분 일단은 오늘 리뷰와 리뷰위탄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리뷰는 요번에 새로 생긴 라마 미션 몇개가 많아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사무장이었구요 어 중요한 리뷰 전부 다했고 작업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 스비디비디북 안녕 바이바이 구독 눌러 1 1 2 2 2 2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